자 여기는 지금 520D M버머스 졸라폴라 기질을 쫓아나고 있는 911인데 안보여 저 상시 프럭셀인거 같은데 이게 홈그라운드 2.1 홈그라운드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저 계속 치고가시는 저 앞차 아닙니까? 네 저 차에요 왜 저렇게 다닙니까? 아 웃겨 하여튼 조금 이따가 시야에 나타나면 다시 2차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수겹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520D M 엄청 많이 못하십니다 뭐야 저거 가속 저거봐 뭐야 저거 저거 칸티링 아닙니까? 디젤 풀악셀 무슨 궁두에서 160을 밟어 디젤 풀악셀 디젤 풀악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지금도 520D 추격전이 벌쳐지고 있는 화순이래 경풍산 경풍산입니다 이게 350Z 같고 슬립해갖고 뉴턴한 장소에요 경풍산 고맙습니다. 카메라 하나 있는데 아 졌어요 브레이킹을 했어요 브레이킹을 했어요 이건 그냥 도는거죠 브레이킹을 했어요 우리 두번 들어와요 안 들어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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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전을 안내냈어요 이야 눈물이 다 날리네 또다시 차가 스톱 이제 담배타임인것 같습니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